백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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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합창지휘 전공으로 오게 돼서요 전공실기에서 지휘를 가르치고요 합창 수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휘 전공들을 위한 지휘법에 관련된 수업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쯤에 여기서 있었어요. 학교에서 했었는데 그때 INTJ였거든요 제대로 한 건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한 거라고 아무래도 남학생이다 보니까 운동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 교수님께서도 운동을 좋아하셔서 집전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놀자고 놀자고가 아니라 농구하러 나오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훨씬 더 이제 학교하고 어떤 합창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학위 마칠 쯤에 공부했을 때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바하를 주제로 선택을 했어요 커미티 멤버 다섯 분이 굉장히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려드셨어요 그때 고생을 좀 했죠 당연히 첫 번째 올렸던 프로포설은 리젝을 당했고요 두 번째 열심히 해가지고 올렸는데 커미티 멤버 중에 한 분이 저의 연주 시간을 잘못 계산을 해서 리젝을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일을 그때 이제 다시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도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제대로 배우고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시간도 있었어서 너무나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채널을 좀 봐요 천록현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축구 관련 해석 컨텐츠를 보는데 지휘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에서 사람들을 요렇게 소통하게 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음악 안에서 화성의 방향을 잡아가고 화성의 각 음의 간격을 맞추는 그런 작업들과 좀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서 흥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꿈요 교회에서 찬양대 생활을 어려서부터 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전공으로 오게 됐는데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그게 이제 역할이 바뀌어서 이제 지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했을 때 되게 순수했던 것 같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때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과제를 해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고민이라든지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방황의 시간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그런 시간을 만났을 때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오신다면 기분 좋게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딱 지금 기간이 그렇네요 주일에는 교회에서 또 부활주일 음악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마음속에 울리는 음악 중에 하나는 이번에 새롭게 작곡된 곡 중에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뿌리는 자는 이런 126편을 가지고 만든 성가곡이 있는데 사실 마르틴 루터 시대부터 독일로는 모테트가 되게 많아요 독일어도 있고 한국말로 된 성가곡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걸 위촉하게 돼서 그 곡에 대한 울림이 좀 있고요 감사하게 진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준에서 잘 나와야 되는데 수준에서 잘 나와야 되는데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문제됩니다